그대는 자기 거 어울리지 않아. 네가 한 게 너무 짙다. 가을 밤낮을 계속 주무시기만 하셨어요. 갑자기 일이 거동하시면 어지러우실 것이옵니다, 마마. 내가 마마? 예. 효비마마시잖아요. 물론 책봉식을 치르셔야지 정식으로 후궁이 되시는 거지만요. 내가... 후궁? 누구? 후궁? 왕? 예. 태자잖아요. 후궁이시지요. 태자가 누군데요? 네? 마마 혹시 기억이 안 나시옵니까? 내가 지금 아무 기억 안 난다는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태자전화 줍시옵니다. 아... 태자전화 줍시옵니다. 아... 그냥 있어요. 아... 아... 하... 아... 장신이 들었군요. 흡이. 내가... 이 남자하고? 누구? 드디어 나의 여인이 되었네. 보고 싶었어. 헐. 여기 어디? 나 누구. 누구세요? 나? 그대의 남자. 와서 도망쳐요. 오늘밤 폐학계 전학점하신 부위. 제가 취하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누구야? 이 사람? 저 사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이렇게 Cheryl? 네. 이 사람? 저 사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